예 알겠어요. 평생 그거랑 파세요. 이런 얘기 했거든. 안녕하세요. 그래 너 같은 너님은 맨날 그렇게만 사세요. 막 이랬거든. 그렇게 쓰레기나 주우시고요. 막 이랬거든. 우리 달봉이 너무 귀여워. 냉 이런 거 안 되네. 유행 안 되네. 이런 것도 안 되고. 강성어를 한 다음에 해야 된대. 아니야. 상관없었네. 근데 원체 수황제 그게 아니 그니까 후기 우리 사람도 다 표현이 진짜 좋더라고요. 주철이는 보리언니. 주철이는 없잖아. 형 앞에서 진짜 양전하네요. 어이없어. 어이없어.